안녕하세요. 영상 편집 떠먹여드리는 게 취미인 고덕한 이피디입니다. 오늘은 대부분의 영상 툴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막바를 준비했는데요. 일상 브이로그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만들면서 짱구를 떠올리긴 했는데 그 컬러를 그대로 사용하면 자막바가 너무 튈 것 같아서 느낌만 가져왔습니다. png 파일이기 때문에 편집 툴로 불러오시기만 하면 위에 자막을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운로드는 하단 더보기란에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받아주시면 됩니다. 늘 그렇듯 개인, 상업적 이용 모두 가능하며 출처를 꼭 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.